안녕하세요 유튜브 전화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최근 옷장 속 갖춰야 될 기본템 영상이 여러분들이 좋다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아이템 추천은 없냐? 라는 댓글에 피드백 바로 반영해가지고 기본템 추천 셔츠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제 기준 입문자 분들 그리고 추가로 셔츠를 구매하실 분들께도 만족스러울 어느 정도 덜어내야 될 부분은 덜어내고 갖춰야 될 부분은 챙긴 만족스러운 가성비 셔츠인데요 자 그러면 입문템 기본템으로 추천드리는 셔츠 보러 가실까요? 오늘 추천드리는 셔츠는 제가 출시 전 먼저 받아보고 요거 추천드리기 괜찮겠다 해서 할인까지 부탁드린 셔츠인데요 우선 가격적으로 할인가 5만원대 제 기준 원단감, 퀄리티 봉제 등을 다 고려했을 때 입문하실 분들도 만족스러울 것 같고 셔츠 추가 영입하시는 분들도 만족스러울 제품인 것 같았어요 옷장증권 컨디즈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코튼 셔츠를 먼저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야 포멀한 TPO가 많지 않은 학생분들 혹은 캐주얼 웨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두루두루 활용하시기 좋아요 요 셔츠는 40수 고밀토 코튼으로 터치감은 촉촉하면서 크리스피한 터치감이 단품으로도 입어도 좋고 레이어링으로도 활용하기 좋을 두께감이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어느 정도 덜어낼 건 덜어내고 챙겨야 될 부분을 챙긴 셔츠랑 더 추천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 제일 크게 눈에 띄는 점은 셔츠 플라켓 단작 부분이에요 보통 입었을 때 버튼 양쪽으로 쭉 라인이 보이는 게 대부분의 셔츠인데 요 셔츠는 깔끔하게 안쪽으로 접어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셔츠가 실루엣이나 원단감 적으로는 캐주얼한 무드를 낼 수 있지만 요 라인감이 없어져도 되게 깔끔하게 미니멀하게도 소화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왼쪽 가슴에도 포켓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요것도 한 봉제 라인이 안 보이게 말아서 박아주셨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작은 디테일 보이지 않은 디테일일 수 있지만 가성비 제품을 요런 것까지 따져서 구매하다 보면 살짝 드는 만족감이랄까요? 괜히 큰 파전 만족 요런 작은 디테일들은 제가 봐올게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무잔펜으로 단품으로 활용하기 좋을 실루엣이에요 겨드랑이, 소매 부분도 넉넉하게 나온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소매 끝까지 어봉하게 나온 게 아니라 보통 셔츠는 소매 커프 쪽 턱을 두 개 정도 잡아주는 게 특징적인데 요게 이렇게 루즈하게 나왔는데 이거 끝까지 두 개만 접으면 부족할까 봐 반대편으로 턱을 한 번 더 잡아주셨어요 단추도 자개 단추를 달아줬고 가성비 셔츠이지만 셔츠의 땀 수도 꽤나 촘촘한 편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해왔다고 세 가지 컬러웨이로 라이트 그레이, 스카이 블루는 입문하시기 좋을 컬러감이고 라벤더 컬러감은 포인트 셔츠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산뜻 포착할 것 같네요 사실 저처럼 따지면서 입문템, 가성비템을 구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만약 제가 가성비 챔을 여러분 대신 찾아온다면 이런 것까지 다 따져드리고 싶었어요 세 가지 사이즈로 진행되는데 저희 스토커즈 멤버별 착용감 보시면서 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든 여러분들의 체형을 영상으로 비교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 멤버들이 착용한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사이즈 선택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굉장히 무난 깔끔한 기본템 느낌의 셔츠이기 때문에 코디 추천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셔츠를 활용한 몇 가지 코디 보면서 다가올 봄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날씨가 쌀쌀해서 셔츠 단품이 어렵기에 슬랙스에 가디건이나 봄 아우터 등을 활용한 레이어링 룩으로 미니멀 깔끔 담백하게 코디해주시면 예쁠 것 같고 날씨가 풀리면 단품으로 슬랙스 위에 셔츠 하나 툭 무심히 걷어올린 셔츠 소매 롤업은 심쿡합니다 안경까지 써줘? 루즈한 스타일의 코튼 셔츠인 만큼 캐주얼한 룩에서도 활용하시기 좋은데요 봄 자켓류와 니트 등과 치노 팬츠, 데님 등 면 팬츠를 활용하셔서 산뜻한 코디도 추천드리고 단품으로 활용하실 때에도 치노 팬츠, 크림 팬츠, 다양한 면 팬츠 활용 추천드릴게요 너무 산뜻하다 자 이렇게 해서 SS 시즌 시작 기본템으로 갖춰놓으면 좋을 가성비 셔츠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 제품은 입문하시는 분들 혹은 셔츠를 추가적으로 구매하신 분들도 가성비지만 만족스러울 퀄리티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할인 가격 2주 동안 주신다고 하니까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추천 제품은 입어보셔야겠죠? 여러분들께서 이 선물을 받고 손을 걷어올리시고 슬랙스를 입어주시고 우리 집으로 가자 사진을 찍어 올려주신다면 난 그걸로 됐다 치러라고? 이번 봄 따뜻하다 자빠졌네 자세한 이벤트상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SS 시즌 여러분들 옷장을 좀 채워드릴 수 있는 아이템 셀렉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우리 집으로 가자 안녕 안녕 안녕!